최근 방송에서 송가인과 어머니의 모습은 독특한 방송을 넘어 가족애와 인간애가 교류되는 순간을 보여줬다. 오늘 방송에서 송가인의 어머니는 자신의 일상과 추억을 털어놓으며 사랑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원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비행감을 선사하며 송가인의 인간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방송 중 한 질문이 모두의 관심을 끌었다. MCMC 질문하고 질문하세요. 이 질문에 송가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눈물은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가족과의 깊은 인연을 표현합니다. 송가인의 어머니는 부모님을 위해 집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원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송가인의 부모는 평생 살아온 사천집에 만족하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송가인은 다른 방식으로 내 삶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건조물 가게를 빌려주고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송가인이 가족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송가인의 어머니가 10주년을 맞아 고아원에 기부한 것에 대해 따뜻한 축하를 받았다고 녹음됐다. 이러한 의미 있는 기여는 그녀 가족의 명성은 물론 사회에 대한 그녀의 깊은 책임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mc 신동엽과 출연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송가인이 배제된 스타일은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사랑하는 사람의 전형이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가족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이 반응의 중요한 징후입니다. 송가인이 돌고래의 이미지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그녀는 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공헌이 그녀의 성격과 자신이 누구인지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